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단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하다가 간단한 수고로 식단을 마련해서 영양균형도 맞추고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는 레시피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두부와 계란이 함께해서 만드는 연두부 계란찜을 배워보는 날입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국산 콩으로 만든 유기농 연두부 2팩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팽이버섯 한 7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고명으로 쓸 쪽파 한 줌 준비하시고요. 오늘 간은 액젓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티스푼, 들기름 한 티스푼, 그리고 계란을 한 4, 5개 준비하시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계란은 반드시 1번 계란을 선택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야채를 많이 넣어서 충분히 끓인 진한 야채 육수, 미네랄 소금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재료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연두부 손질인데요. 연두부는 일반 두부보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등분을 해서 수분 조절도 좀 하고 밑간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등분해서 쏟아서 액젓과 미네랄 소금을 가지고 살짝 밑간을 하시면 수분 조절 밑간이 됩니다. 두부는 우리 식단에 항상 유익을 많이 주는 식재료죠. 특히 요즘처럼 당뇨나 신장에 무리가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 식생활 패턴에는 두부가 단연 안전한 재료가 될 겁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보는 뇌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고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토롤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선택한 연두부는 특히 수분이 많아서 칼로리도 더 낮고요.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환자식이나 컨디션 조화로 입맛이 내려갈 때 먹기 아주 좋습니다. 자 액젓을 조금 뿌렸고요. 그리고 미네랄 소금도 약간 뿌려서 수분 조절과 밑간을 살짝 했습니다. 이번에는 팽이버섯 손질할 건데요. 팽이버섯은 끝에 뿌리 부분 달라붙어 있는 부분을 다 먼저 분리를 하시고 나서 적당한 길이로 등분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칼을 한 3번 정도 썰었더니 그러면 4등분이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이 됐어요. 길이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쪽파인데요. 쪽파를 오늘 장에 갔더니 아주 잘고 고운 쪽파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잘 준비됐는데요. 잘게 썰어서 준비해 두었다가 고명으로 뿌려서 얹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파도 이렇게 해서 준비가 잘 되었어요. 다 썰으셨으면 정리를 해서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란을 풀어 볼 건데요. 계란은 반드시 1번 계란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야채 육수와 액젓을 넣어서 계란을 풀어서 계란물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란에는 보석 같은 영양소들이 꽉 채워져 있죠.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중성지방이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 루테인은 눈 건강에 그리고 레시틴 성분은 두뇌 건강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이제 계란을 다 깨뜨리셨으면 계란이 다 준비되셨으면 두 컵의 야채 육수와 한 테이블스푼의 충분한 액젓을 넣고요. 나무 젓가락을 한 대여섯 개를 쥐시고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거품기처럼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풀어집니다. 거품기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풀면 생각보다 아주 계란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다 풀었죠. 칼슘이나 철분, 비타민 등 중요한 영양소들도 풍부하고요. 특히 셀레늄 1일 권장량도 22% 정도 들어있어서 인체 면역체결을 좋아지게 증진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풀었어도요. 찌꺼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뒤에 끝에 남거든요 항상.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한 번 더 걸르기 위해서 망에다가 한 번 이렇게 걸러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찌꺼기가 남았죠.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마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계란까지 다 풀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란찜 할 준비를 할텐데요. 저는 오늘 5일코야 하겠습니다. 220도의 예열을 먼저 할게요. 자기 냄비 쓰시는 엄마들은 좀 뜨거운 좀 힘이 있는 중불에 뜨겁게 예열을 먼저 하세요. 자 이렇게 예열하는 동안에 연두부의 수분 정리를 좀 할텐데 보세요. 지금 수분이 나오고 있죠. 연두부가 수분을 많이 빼서 수분이 없이 드시고 싶으면 시간을 오래 두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한 2, 30분 정도 한 거거든요. 네 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온돌개를 내려야 돼요. 중불로 부드러운 중불로 내립니다. 자기 냄비 쓰시는 엄마들도 불을 내리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연두부를 먼저 바닥에 부어서 먼저 연두부를 자리를 잡아주세요. 연두부를 먼저 자리를 다 잡아주신 다음에 좀 전에 부드럽게 풀어놓은 계란물을 가운데부터 부으면서 연두부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다 채워지고 두부가 다 잠기면서 채워지도록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부나 계란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국산 유기농 그리고 계란 1번 계란 선택하셔야 안전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전에 썰어두었던 팽이버섯을 이제 위에 얹어줍니다. 네 골고루 잘 얹어주세요. 이따 계란찜 드실 때 쫄깃쫄깃한 팽이버섯이 맛있는 식감을 도와줄 겁니다. 자 뚜껑을 덮으시고요. 130도에서 예열된 냄비 130도에서 15분 정도 뒤에 열었더니 이제 거의 익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익어갈 때 쪽파를 골고루 뿌리세요. 쪽파 준비해 놓으신 거 골고루 뿌리시고요. 산뜻하고 예뻐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가 익도록 타이머 5분에 맞춰줍니다. 각자 자기 냄비 쓰시는 거에 따라서 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여기에 준비해 두었던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 살포시 뿌려주시고요. 이제 실리콘 주걱을 가지고 살짝 섞을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여열로 나머지 마지막 익을 거고요. 덜 익었으면 불을 살짝 켜셔서 익히셔도 되고요. 불 조절은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접시에 떠서 드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하얀 연두부가 보이고 팽이버섯도 보이고 계란이 부드럽게 엉겨있는 것도 보이고 네 너무 먹음집스럽습니다. 한 끼 식사가 충분히 되는 식단이거든요. 자 그릇에 먹을 만큼 더 쉬고 나서 쪽파를 한 번 더 뿌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이 나고 맛있어 보이죠. 자 이제 제가 시식을 한 번 할 건데요. 국물을 먼저 국물 쪽을 먼저 한 수저 떠 볼게요. 오늘 육수를 야채 육수를 끓였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연두부에 부드러운 식감이 있고요. 또 간도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부드러운 간이 잘 맞고요. 넘어가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팽이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참기름, 들기름에 담백한 고소한 맛까지 아주 한 끼가 완전히 잘 준비되는 식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맛 없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연두부 계란찜을 배워 보았고요. 다이어트나 이유식으로도 응용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식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